그런 지금 루머도 많이 도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자료에 의하면 염소 또 그 다음에 60도, 80도 이상의 고열에 사멸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염소 소독이 잘 돼 있으면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목욕탕도 열탕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이 잘 돼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관리를 철저히 염소 소독이나 열탕 소독이나 환경 소독을 락스로 잘 소독하고 관리한 수영장이나 목욕탕이라면 안심하고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